빌면서 어떻게든 찾아야죠. 그 친부도 대체 누가 진짜 아빠지도 빨리 찾아야 되고요. 박연명 기자님. 이 관련해서 이 모든 사실 이건 아직 밝혀진 건 별로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게 틀렸다라고 해 준 게 DNA 검사예요. 그렇죠? 네. DNA 검사 늘 흉악범죄가 발생했을 때 말이 엇갈리면 DNA 분석을 하게 되는데 DNA 신뢰도가 99.99%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DNA가 다 다르고 사망할 때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잖아요. 나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과학적 증거가 다 당신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해결의 실마리도 DNA였는데 국가수 출신 친구한테 물어보니 틀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시료를 바꿔치기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잘못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일단 친딸인 줄 알고 키웠던 20대 김모 씨. 이 사람은 애를 놓고 이사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애가 거기서 아사할 줄 알면서도 그냥 돌보지 않고 옛 남편이 생각이 나서 이사를 가버렸다. 그러니까 내 딸로 믿고 키울 때도 아이를 적극적으로 유기할 의도가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외할머니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이를 낳은 것으로 지목된 이 73년생 석씨. 이 사람은 딸하고 비슷한 시기에 애기를 낳고 딸이 몸조리할 때 애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그 20대 딸은 현재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스토리에 등장하지 않은 또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를 낳은 걸로 알려져 있죠. 지금 현재도 구치소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3세 여아를 유기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살인 혐의를 받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체포돼서 구치소에 있는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신은 딸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황은 전 남편이 생각나서 이 아이가 싫었다. 그래서 방치하고 나왔다. 그럼 이제 딸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딸로 알고 있었는가. 이것도 이제 경찰이 의심을 해보는 대목입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남성과 아이를 낳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라고 하는 정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핵심 쟁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아이가 존재하는데 한 아이가 사라졌어요. 출생 기록이 존재하는 아이 하나가 사라지고 출생 기록이 없는 아이가 그 자리를 대체했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고 외할머니로 알았지만 친모가 된 이 40대 여성 성모 씨가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프로파일러 3명이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생리검사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그런데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보도까지는 나왔는데 문제는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 참 복잡하다. 아 참 복잡하다. 아 참 복잡하다.